테친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4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박스 안에는 노트북 박스와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65W 일체형 충전기입니다. 모토로라 엣지사공은 68W 분리형 충전기를 제공해줬었는데 노트북 제품들은 일체형을 제공해주는 게 조금 아쉽네요. 노트북 박스는 충전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13인치 노트북이 들어갈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박스 안쪽에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C타입 허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HDMI와 USB-A 타입 포트 확장이 가능한 허브입니다. C타입 케이블을 본체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휴대성도 좋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별매로 판매해도 괜찮은 퀄리티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와콤 AES 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A4 건전지가 들어가는 펜입니다. 상판에 외부 이 잉크 터치 스크린을 탑재해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싱크북 이미지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문인식 전원 버튼과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양쪽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왼쪽도 썬더볼트 4 포트가 있고 헤드폰 마이크 콤보 있습니다. 전면은 포트가 없고 무광택 금속의 디자인입니다. 하단에는 길게 송풍구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훌륭합니다.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4 제품의 특징은 디스플레이를 180도 완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힌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회전해서 13.3인치 2880, 바이 1800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스트 힌지 제품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전면 카메라는 1080p FHD의 프라이버시 셔터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커버를 닫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이라서 보안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12인치 2560 x 1600 이잉크 리더로 사용해도 됩니다. 무게는 1.3kg입니다. 독특한 제품이니까 먼저 이잉크 터치 스크린 기능부터 숙지해 보겠습니다. 이잉크는 화면 재생률 12Hz입니다. 하단의 기능키에 레노버 리더를 선택하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레노버 노트에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 젠2에는 없었던 이잉크 윈도우즈 모드가 생겼는데 여기서 노트북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을 추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플로팅 버튼 디스플레이는 항상 켜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몇 초간 눌러서 설정 옵션을 켤 수 있고요. 위에서 쓸어내려도 설정 옵션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와 리딩 모드 두 개만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는 빠른 화면 갱신이 필요한 노트북 모드에서 사용하고 리딩 모드는 책을 볼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이잉크 디스플레이 초기 화면에 시계 등 바로가기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설정에서 이잉크 런처 테마를 변경해서 노트북을 꾸밀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월페이퍼를 변경하면 이잉크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는 전원이 꺼졌을 때 항상 표시되는 그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닫을 때 항상 이잉크 태블릿 모델로 변경할지 아니면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팝업 옵션을 띄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닫을 때 슬립 모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팝업 옵션으로 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플로팅 버튼 디스플레이는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터치하면 화면 새로 고침입니다. 화면을 몇 초간 눌러서 설정 옵션을 켤 수 있고요. 위에 이잉크 잔상 제거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비를 조정해서 글자를 진하게 할 수 있는데 바탕화면도 같이 어두워져서 최대로 올리고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읽기 모드로 변경하면 바탕화면이 밝아지는데 화면 갱신 속도가 느려져서 마우스 포인터에 잔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모드는 책을 볼 때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적 모드로 변경하면 상당히 빠른 화면 갱신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잉크 모드에서는 자동 회전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화면 회전 기능을 수동으로 선택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프론트 라이트 밝기는 최대로 올리면 이 정도 밝기입니다. 컬러 제품이라서 패널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프론트 라이트를 완전히 끄면 패널이 상당히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볼륨 조절 기능입니다. 보통 실내에서는 3단계 정도 켜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화면 전환 버튼을 누르면 13.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이잉크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려면 화면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 기능이 나오면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 최대 절전, 아무것도 안 함, 종료 버튼도 있는데 저는 태블릿 모드로 전환을 누르겠습니다. 이잉크 윈도우스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레노블 리더를 선택하면 이제 흑백이 아닌 컬러로 책을 볼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전 노트북 젠2가 흑백 이잉크 화면이라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화면 갱신 모드도 읽기 모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책은 PDF 외에도 다양한 확장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처음 화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설정에 가보면 기본 로컬 경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책을 넣고 자동으로 가져오기 기능을 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노브 노트를 열어볼게요. 메모장이나 스티커 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인식 기능으로 메모를 테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잠금 화면 메모도 가능하네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즉시 메모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필기 딜레이 속도는 이 정도인데 지금 읽기 모드로 되어 있는데도 괜찮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네요. 필기한 내용은 PDF로 내보내기와 이미지로 내보내기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마크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북마크 기능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해서 한 번에 지우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e-ink windows 모드입니다. 방금 사용했던 레노브 리더와 레노브 노트가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로 레노브 노트 화면으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레노브 리더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면 하단의 컴퓨터 작업 표시줄이 생성이 되는군요. 홈으로 가서 설정으로 볼게요. 처음 설정이라서 안내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나오면 이렇게 팝업으로 알려주는 것 같네요. 업데이트하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방법은 시간 날 때 읽어주면 되고요. 화면 설정에서 e-ink 잔상 설정은 빈도 1분으로 설정해주세요. 사용해본 결과 이게 가장 좋습니다. 플로팅 버튼 스타일은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테마 설정이나 덮개를 닫았을 때 설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본 설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기본 테마는 싱크북 마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로 이미지를 변경해주고 스타벅스 매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원하는 테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맥북 로고로 꾸미거나 삼성 노트북처럼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 C 제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10.3인치 안드로이드 e-ink 디스플레이 태블릿입니다. 두 제품 모두 프론트 라이트를 완전히 끄면 패널의 밝기 차이가 있습니다. 동적 모드로 되어 있어서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스캔된 PDF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e-ink 윈도우스 모드에서 열어보면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생기니까 레노보 리더 앱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읽기 모드로 변경해서 아까보다는 패널이 밝아졌습니다.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 C 제품도 똑같은 책을 열어볼게요. 화면을 회전해서 비슷한 크기로 비교해볼게요.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 C 제품은 칼레이도 3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확대해보면 RGB 패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노보 씽크북 플러스 젠4 제품은 칼레이도 플러스의 2.5세대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패턴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글자의 선명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칼레이도 3세대는 150ppi라서 글자의 선명도 뿐만 아니라 RGB 패턴 구조도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칼레이도 플러스는 100ppi라서 글자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RGB 패턴 구조가 눈에 잘 보입니다. 대비를 2칸 올리게 되면 글자의 테두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비를 3칸 올리게 되면 글자 테두리가 더 지저분해지면서 패널의 밝기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대비를 3칸으로 올려서 사용하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오닉스 제품들은 대비를 올린다고 해서 패널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없거든요.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오랜 기간 취급했던 회사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아직 레노버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네요. 패널이 어두운 단점은 프론트 라이트 조명을 이용해줘야 되고요. 레노버는 오닉스 제품처럼 따뜻한 조명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독성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화면 설정을 1분마다 잔상 제거로 선택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노버 제품은 대비를 올리면 패널이 어두워지니까 기본 윈도우 폰트를 굵은 폰트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구글 폰트로 검색하면 다양한 한국어 폰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구글에서 받은 폰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dbchange.exe도 구글에서 검색해서 받아주세요. 이게 한글 폰트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풀네임이 Advanced System Font Changer입니다. 검색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저는 윈도우 기본 폰트를 Black & Sans 12 폰트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원하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다 적용한 상태입니다. 옵션마다 누르면 하나씩 폰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바꾼 다음에 Apply를 선택하면 폰트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로 돌리고 싶다면 Load에서 Default를 선택해주고 다시 Apply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대비를 올리지 않아도 폰트가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폰트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개인 설정에서 글꼴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는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굵은 폰트가 적용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엣지 브라우저는 네이버 페이지의 폰트를 강제로 변경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는 흐릿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도 적용하기 위해서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설정의 모양으로 가면 글꼴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하단을 보면 사용자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모든 글꼴이 변경이 됩니다. 웨일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에서도 기본 글꼴이 진하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글들도 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폰트가 충분히 진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옵션에서 대비를 2단계, 3단계까지 올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동적 모드고요. 읽기 모드로 변경하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읽기 모드에서는 스크롤을 하기 힘들어서 웹 브라우저에서는 동적 모드로 두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독성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3.3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영상 시청은 충분히 만족감을 줍니다. 12인치 이잉크 디스플레이에서도 영상 시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읽기 모드에서는 깜빡임이 심해서 영상 시청은 불가능합니다. 동적 모드에서도 화면 잔상이 있어서 이잉크 화면으로 영상 시청을 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비 아트모스 사운드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음량으로 올리고 음악을 재생했을 때도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웹서핑도 폰트를 변경한 상태라서 괜찮은 가독성을 보여줍니다. 이잉크 화면인데도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기 모드로 변경하면 정말 만족할 만한 가독성을 보여주지만 스크롤 방식에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동적 모드에서 밝기를 3단계 정도로 맞추고 사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펜 필기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사선으로 그었을 때 구불구불한 지터링 현상이 있습니다. 와콤 AES 제품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잉크 화면에서도 테스트해볼게요. 먼저 기본 레노버 노트에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레노버 노트에서도 지터링 현상이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원노트 앱에서 필기해보겠습니다. 원노트 앱에서도 지터링 현상이 있습니다. 이잉크 모드를 읽기 모드로 변경하면 속도가 느려서 글씨를 쓰기 힘듭니다. 원노트에서는 속도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해주세요. 프로세스는 13세대 인텔 코어 i7-1355U 프로세스를 탑재했습니다. 최고 성능 모드에서 CPU 성능 측정 결과 싱글 639점, 멀티 4412점 나왔습니다. 메모리 16기가 저장공간 1TB SSD입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막 디스크 성능 측정은 읽기 6,906점, 쓰기 6,061점 나옵니다. CPU 연산 성능을 확인하는 시네벤츠 R23에서는 싱글 1,664점, 멀티 6,244점 나옵니다. PC 실사용 환경에서 성능 체크하는 PCMark10에서는 5,286점 나왔습니다. 통합 내장형 아이리스 X의 그래픽입니다. 3DMark 그래픽 성능 측정에서 와일드라이프 엑스트림 스코어는 3,411점 나왔습니다. 그 외 성능 측정 결과는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배터리는 56W입니다. 와이파이만 켜놓은 상태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대기 전력을 측정했습니다. 13.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최대 밝기에서 8시간 측정이 되었습니다. 12인치 E-ink 디스플레이에서는 조명을 모두 끈 상태로 15시간 측정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태양광 아래서도 편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E-ink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려오신 분들에게는 꿈의 노트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4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